1강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은 지금 전화 잘못 거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누구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상대방에게 했을 텐데요 우리가 바로 지난 강의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누구 찾으세요? 라고 할 때는 닌저나웨이, 그렇죠? 닌저나웨이 하면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닌저나웨이, 닌저나웨이, 닌저나웨이 라고 해서 우리가 존칭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요 그런 대화를 다 맞춰자는 전제 하에 아이고, 그런데 전화를 잘못 거셨네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대화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번 강에서 사용을 하게 될 단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요, 요, 또다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야, 또, 또 먹어? 또 TV 보니?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요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이 과거에도 일어났는데 지금도 또 일어난다 라는 의미에서 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주거나 그 일이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요, 뭐, 뭐, 러, 또 하니? 라고 할 때 요 뒤에 러를 붙여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 또 밥 먹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요, 실판, 러 네, 요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야, 너 또 왔어? 네 요, 라이, 러 너 또 왔구나 네, 요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할 부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뒤에 러를 붙여서 활용한다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어는 뽀어, 뽀어 네, 다이얼을 돌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지금은 버튼으로 이렇게 전화 버튼을 누르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렸죠? 바로 그 의미의 단어가 뽀어고요 자, 사실 요즘은 다이얼을 정말 돌리지는 않지만 전화를 걸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은 날 날 네, 자, 우리가 지시대사로서 가까이 있는 이것을 쪼 라고 부르고요 멀리 있는 저것 혹은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뒤에다가 어를 붙이면 바로 장소가 됐었어요 그렇죠? 여기, 저기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것 말고도 쩌리 라고 해서 리를 붙여도 의미는 똑같아요 나리 역시 니를 붙여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떤 걸 붙이든 상관없이 네,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여기저기라는 의미의 장소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번 강에서는요 단순히 이곳, 여기, 저기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이것도 잠시 뒤에 문장 안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어는 네, 여기를 좀 지우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단어는요 따, 따, 네 따, 띠, 화 할 때 바로 그 따입니다 전화 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 띠, 화 해서 전화 걸다인데 원래이다의 의미는 때리다 라는 의미예요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데를 친다든지 네, 그래서 워다니 하면 난 널 때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손을 이용해서 때리는 것과 비슷한 동작을 하면 전부 다 동사, 나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 대부분 손을 이용해서 하는 구기 종목 전부 다 동사, 나를 쓰죠 농구도 공 때리죠 또 굉장히 많아요 배구도 때리고 탁구도 때리고 다 그렇죠 그래서 딱 한 가지 구기 종목 축구를 빼고는 전부 다 동사, 나를 씁니다 전화 버튼도요 우리가 때리는 형태죠 네,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 때리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디, 화, 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네, 자, 다음 밑에는 추어 추어 자, 추어 하면 틀리다 혹은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라고 할 때는 두부치, 미안해 저, 시, 워, 더, 추어 이건 나의 잘못이야 이렇게 해서 추어, 잘못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로서요 니 추어, 러, 니 추어, 러 하면 너 틀렸어 라고 해서 동사로서 틀리다, 잘못되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판, 골 판, 골 네, 자, 제가 굉장히 효를 꼈어요 그쵸? 자, 이 어를 붙인다는 건 제가, 네, 아마 이 강의 앞강 네, 바로 그 초급의 첫 번째 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한 번 언급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사실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어를 붙는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북경어의 어를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에 또 어를 붙여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제 어를 많이 붙인다는 건 그만큼 북경어를 구사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중국어 표준어를 배운다는 건 북경어를 토대로 한 그런 표현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를 시켜서 대부분 어를 붙여서 배워야 되는 그런 단어들에는 제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어를 붙어 있다면 꼭 이 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나중에 중국인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더 북경에서 중국어 배웠구나 또 굉장히 더 잘한다라고 칭찬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관 이렇게 딱 끊어지게 읽지 마시고요 판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꽈서 부드럽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점이란 뜻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슈, 탕, 식당이란 단어와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슈, 탕이란 단어는요 말 그대로 식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조금 크고요 시끌벅적하고 약간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시끌벅적한 그런 음식점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구내식당이나 학생식당 같은 그런 장소가 슈, 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판관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음식점이 있죠 뭐 푸드코트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먹는 무언가를 시켜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일반적인 음식점을 판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를 단어 6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 단어를 가지고 또 문장 안에 넣어서 한 번 대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왜, 시, 워 네, 왜, 시, 워 여보세요? 나야?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나도 전화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나야? 나도 전화했어 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 같네요 자, 확인해 주셔야 될 건 이 옷 위에 러가 붙어 있다는 거 나도 전화했어 그 말 뜻은요 전에도 했었고 그 전전에도 했었고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B가 칭운 칭운 실례지만 닌 뽀 드 시 두어 셔 허 닌 뽀 드 시 두어 셔 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뽀가 아까 다이어를 돌리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당신이 거신 번호가 몇 번이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닌 뽀 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닌 다 드 라고 해서 이 전화 걸다의 다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로 전화를 거셨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할 때는요 이 뽀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실게요 그래서 닌 뽀 드 시 자, 당신이 거신 번호가 도 셔 허 몇 번입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 표현은 한국어랑은 조금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요 표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여러분 네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잠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요 자, 니 더 너의 셔 지 허 너의 핸드폰 번호가 네, 여기까지는 되죠? 니 더 셔 지 허 너의 이제 내 핸드폰 번호가 도 셔 허 몇 번이니? 라고 해서 질문을 할 때 도 셔 허 라는 표현을 우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유가 있었는데 이 도 셔 라는 표현은 불특정 다수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전화번호라는 건 불특정 다수죠? 규칙이 있지 않은 번호가 마구잡이로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물을 때 니 더 셔 지 허 도 셔 허 네, 죄송합니다 동사가 나빠졌어요 여기다가 시를 붙이면 되시겠어요 자, 니 더 셔 지 허 시 도 셔 허 질문을 하면 이제 핸드폰 번호를 얘기를 해주겠죠? 자, 요것하고 똑같은 원리로 자, 당신이 거신 번호가 몇 번입니까? 라고 할 때는 닌 보다 시 도 셔 허 그쵸? 뒤에 표현이 똑같아요 네, 이 두 문장을 같이 같이 연관지어서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A가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말이 길어지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닌 보 셔 여우 산 스 빠빠빠 치링 치 치 류 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선 무슨 뭐 뭐 뭐 하면 반어법의 의무문이 되겠습니다 네, 반어문이에요 뭐뭐인 거 아닙니까? 뭐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로 물어본 거고요 자, 닌 날 당신의 그쪽이 자, 닌 날이라고 하면 거기가 라는 표현인데요 자, 거기가 이지만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너죠 그래서 닌 날 당신이 있는 거기가 자, 이 번호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닌 날 이 표현을 좀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항상 기준이 중국어에서 항상 기준이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워절이라고 하면 나 여기 나는 내가 있는 여기는 이라는 의미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바로 다 날입니다 그래서 네 날 네가 있는 거기 네 쪽 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요 자, 너뿐만이 아니라 다 날 그 사람이 있는 바로 그쪽 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날 이라는 장소 표현을 붙여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시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B가 보쉬 보쉬 아닙니다 닌다 추월라 닌다 추월라 네 자, 닌다 아, 당신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추월라 잘못 걸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닌다 추월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 잘못 거셨네요 라는 표현 닌다 추월라 이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이 단어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더 응용을 해볼 건데요 네가 보긴 봤는데 잘못 봤어 라는 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요 어, 쟤 철수 아니야? 네, 내가 보기에 분명히 쟤가 철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쟤 철수 아니니?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한테 말합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니 칸추월라 잘못 봤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또 가만히 있다가요 어디서 깨악 하고 이렇게 비명을 주른 소리가 들렸어요 내 귀에는 친구한테 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니 칸추월라 잘못 들었지 라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못 쓰다 네 그래서 뭐 잘못 가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동작 뒤에다가 추월을 붙이면 무언가 그 동작이 잘못되다 라는 의미로 아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표현도 하나 외워주시고 다른 동사도 한번 여러 개 집어넣어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랬더니 A가 뚜부치 뚜부치 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A, B 지금 대화를 쭉 봤는데요 사실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랑 잘 매치가 안 될 수 있는 표현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런 거 몇 번으로 전화가셨어요 이런 것들 하나 외워두셔서 네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우선 간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이제 134-888-70776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경에 있을 때 사용하던 제 핸드폰 번호예요 아마 지금은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어에서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숫자를 쭉 나열을 해서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10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붙이잖아요 010 다시 라고 읽죠 010 다시 뭐뭐뭐 다시 이렇게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숫자를 그냥 쭉 나열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숫자 핸드폰 번호 적는 방법 핸드폰 번호뿐만이 아니라 연락처 표기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재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간략하게 간단한 문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요 머머러 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일어났던 동작을 현재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 또 밥 먹어 또 뭐 책 보니 또 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활용하는 표현이고요 요 뒤에는 일반적으로 러를 붙여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건 짝꿍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예문을 보니까 니 요 마이 이 훌러마 니 요 마이 이 훌러마 너 또 샀니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요 머머러 네 너 또 샀니 네 과거에도 분명히 옷을 샀는데 얼마 전에 뭐 오늘도 또 사고 얼마 전에도 또 사고 그 전에도 사고 이렇게 계속 그 행동이 일어날 때 활용하는 거고요 음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 혹은 내 여동생 혹은 내 언니한테 뭐 엄마한테도 할 수 있겠네요 가끔씩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니 요 마이 훌러마 그쵸 네 자 다음 밑에는 니 요 라일러 니 요 라일러 네 자 직역을 하면요 너 또 왔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반복해서 계속 올 때 활용하는 의미로 보이죠 자 그런데 사실 라이는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 할 때 이제 라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하는데요 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내가 먹어야 될지 막지 말아야 되는지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막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높으신 분이 어머라이바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자 어머라이바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우리 옵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식탁 그 이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오기는 어딜 와요 네 그쵸 그 말 뜻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시작합시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라이바 네 뭐예요 우리 식사합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내가 돈을 내야 되나 친구가 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살짝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찐티에 월라이바 찐티에 월라이바 이래요 그 말 뜻은 오늘은 내가 낼게 이런 표현입니다 라이는 사실 어떤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수만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요 라이러에서 바로 여기 있는 라이는요 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를 또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너 또 시작이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요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난 완벽해 막 이럽니다 재수없죠 자 그때 네 요 라이러 너 또 시작이구나 너 약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든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요 라이러 너 또 시작이냐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밑에는 네 무슨 말이에요 아 내일은 또 월요일이야 그쵸 자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내일이 또 월요일이구나 네 그래서 이런 표현 또 월요일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요 자 월요일이 되는 건 뭐 매주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요 뭐 뭐 러 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쯔날 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쯔날은요 단순히 여기저기라는 의미로도 이제 활용이 되지만 물론 그렇게도 활용이 되지만 사람 뒤에 붙어서요 우리 여기는 저의 여기는 너의 거기는 이렇게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요 우리 여기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니다 수우지자이 랏시나 니다 수우지자이 랏시나 이라고 해서요 네 핸드폰이 니 핸드폰이 선생님 그쪽에 있다 바로 선생님한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 두 문장만 보면 아마 여러분이 왜 이렇게 써야 되지 라고 해서 기억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내가 너한테 갈게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갈게 너한테 자 그 말은요 내가 너 있는 바로 그 장소로 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갈게 너 이럴 수는 없어요 난 너를 간다 이런 말은 없죠 내가 간다 너 있는 그곳에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가 나한테 와 니가 내가 있는 이 장소로 와라 라고 하면 니 오다 라이 자 이렇게만 하면 또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니가 온다 나를 이런 말은 없죠 자 니가 나에게 오다 라이 워즐 하면 나한테 오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으로 오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똑같은 원리에요 여러분 자 니 핸드폰이 선생님 바로 선생님이 있는 그곳 선생님한테 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래 문장을 활용을 한 거고요 자 위의 문장도 똑같아요 우리는 음식점 나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점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있는 바로 이 장소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장소를 강조하고 싶다면 워먼 쩔 이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장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쩔과 나을은요 사람 그 인친대명사 뒤에 붙어서 그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장소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도 두루두루 활용을 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바로 이 두 문장이 있죠 네가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갈게 이 표현을 외워두셔서 아 맞아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법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대로 의무문을 나타내는 표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슐머머마라고 해서요 뭐뭐한 거 아니니 우리가 반어법으로 반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중국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바로 그 표현이 부슐머머마라는 표현이고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슐마 사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죠 니 부슐머난벙요마 니 부슐머난벙요마 이 말 뜻은 뭐예요? 자 요난벙요 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나 누구 새로운 만남을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남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 막 친구를 쫄라요 그때 야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니 부슐머난벙요마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부슐머머마 사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제 문장을 성립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이제 굉장히 조금 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선생님이 뭐 중국어 선생님 아니셨습니까? 이런 것들 닌 부슐 한일 러시마 이런 식으로요 여러가지 만들어서 한번 복습을 쭉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또 유선상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봤죠 단순히 닌다추얼러에서 아 오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요 닌다추얼러라는 문장을 가지고 당신이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쓰셨네요 잘못 말씀하셨어요 라는 여러가지 단어를 바꾸므로서 응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또 새로운 그런 전화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고러 자지엔